금리 인상과 매물 적채 지속에 따른 매수 심리 위축으로 집값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의 10월 5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국적으로 전주 대비 0.04%포인트 더 떨어진 0.32% 하락했고 대전은 서구가 도안 관저도 중심으로 0.51% 하락하는 등 지난주와 같은 0.34%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. 제종은 새롬, 소담동을 중심으로 0.4% 하락하며 전주 대비 0.03%포인트 낙폭이 확대됐고 충남은 전주 대비 하락폭이 0.01%포인트 커지며 0.17% 하락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